아버님한테 검사받는 느낌이잖아 어, 맞아 아까 얼마나 대단히 좋았는지 보자가 이런 느낌이어서 온 그... 내 힘을 다해서 낙기를 부르고 그래서 상견배 느낌이죠 항상 그런 아버지 분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엄지척을 해주시면 나도 이렇게 해주면서 저희 괜찮죠? 이렇게 높은 확률으로 팔짝 뛰고 계신다고 아, 맞아 물... 그것도 물리지, 물리지 진짜 바보같이 물리지 어떻게 걸려질 수도 기억나? 어떻게 걸려질 수도 기억나? 언제? 아, 나 이거 연준이 형한테 묻잖아 그때 내가 겉감에 걸렸는데 내가 겉감인지 모르게 다내고 있는데 수빈이가 겉감이라 생각을 안 한 거지, 내가 그래갖고 형, 제 머리 뽀뽀해주면 안 돼요? 뽀뽀해주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예 좀 무서운데? 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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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쉿 요것도 아이스크림? 네, 그러면 1분 뒤에 하는 거죠? 잠시만요 제가 말 하나 좀 봐라 결제하는 거 아니, 결제 안 하고 결제 중이야, 결제 중이야 너무 진짜 이 형 너무 예리해, 형 지금 이 형 너무 예리해 이 형 지금 너무 예리해 이 형 너무 예리해